이걸 볼 때는 이제 한번 지난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힌트가 있다고. 힌트가? 힌트를 했을 거라고. 깜짝아. 일단 이거는 다시 열어볼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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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명이 한 사람이라 생각하자고. 무섭지 않아요. 네명이 하나야. 오케이. 아우 속 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어휴 없어요. 오케이 없어 없어 괜찮아. 응. 하나씩. 하나씩. 어 뭐. 아 뿌리구나. 어 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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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피효야. 그냥 끝까지 간 김에 저거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간 김에 해봐봐. 간 김에. 왜 열어봐. 화기로 화 그냥 뭔데. 딱 그냥. 예능인데 씨. 어차피 동현이 형도 있고 호도방도 있고. 하나 둘 다. 우리가 이게 네 명이야 우리. 하나 이거. 이거. 응? 안 열려? 이거 뭐야. 잠깐 잠깐. 조금만 가까이 가지 마. 왜 왜 왜. 잠깐. 조금만 가까이 가지 마. 왜 왜 왜. 아 열리긴 열려? 혼자 너무 무서워. 혼자. 한 번만 이렇게 살짝. 팍. 으악. 으악.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벽인데 벽. 벽이었어. 아니 뭐 있었어. 가운데 뭐 있었어. 아우 부족. 감담할 수 있는 자만이 떼시오. 호동. 호동이 형이 감담할 수 있어요? 나 좀 좀 찝찝해. 나도. 예민한 스타일이야. 저는 불교, 불교고. 저도 이런 거 감이 돼서. 진짜 짠이 돼. 짠이 돼. 우리 이런 운동선수들은. 작은 징크스 하나에. 징크스. 승패가. 달려있거든. 내가 뗄까? 내가 뗄까? 이거 뭐 떼는 게. 그렇게 어쩌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공통점이 많아. 그 예민하잖아. 되게 예민하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떼는 거. 뭐 있겠어? 그래. 어 뭐가 있다 뒤에. 어 뭐가 있다 뒤에. 뭐가 있다 뒤에. 뒤에 뭐가 있어? 와. 뭐가 있어? 와. 그냥 뗀 거예요? 살봐 살봐. 뭔데? 그냥 뗀 거예요? 살봐. 살봐 살봐. 사, 살봐. 우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완전 대박! 아 부러워! 아니 부러워! 왜? 저거 우린 했어야 되는데 아 놀라면서 부럽네 그래도 아 이거구나 내가 거울이 없어서 지금 안 보여 이거 뭐였는데? 생크림이야 생크림 대박이다 대박 이런 거 어때? 같은 사이에 이런 거 힌트 뭐 없을까? 어우 이렇게 피 이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완전 열려? 어이구 뭐 있나? 이거는 왜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죠?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의외다 키가 있으면 되는데 보자 크으으으으으음 이런 사이즈 있잖아 이거는 아무런 힌트가 아닌 거야 그쵸 이거를 싹 다 이거 다 이거 저 저 저 저 저 시선 뺐다는 거야 이 시선이 가장 의미 없는 곳이 어디일까? 의미 없는 곳? 맞아요 가장 우리 시선이 안 닿을 만한 곳 아 이게 근데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숨겨놓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일로 왔잖아. 우리가 일로 왔잖아. 뭐 딱 보는데? 무섭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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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왜, 왜. 일단 예민하다니까. 이따, 이따, 이따. 예민하게 안 바뀌어요. 어머, 보여줘. 어? 진짜 무서워. 나는 저런 보고 안 되는데, 나라고.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이거 봤는데, 큰일 났다. 문을 그거 와 열어봤어. 아, 그게 아니고. 아, 뭐야. 인형이야, 사람이야. 인형이. 되게 인형이적인데. 아, 죽은 줄 알았어. 인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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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니까.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잖아. 아, 머리, 머리. 아니야, 인형.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선생님. 아, 근데 제가 이거 손 넣어가지고 문을 열었어.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확 밀리는데 무게가 되게 있었어, 무게가. 무게가 있었어. 가벼운 인형이 아니야. 이런 거 막 예비 훈련할 때 그 인형, 그거 아니야, 애니? 왠지에 있으면 무서운데 내가 앞에 있으면 안 돼? 여기. 내가 중간에 있으면 안 돼. 형, 진짜 처음 열었어. 너무 놀랐어. 아, 죽는 줄 알았어. 사람 머리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겠다, 이거. 웬만하면 안 놀랐는데. 웬만하면 안 놀랐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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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열어야지만 여기를 열 수 있는 거 같아요. 어? 여기 열어줘. 어디야? 이제 하나 열었어. 205 있다, 205. 205. 205? tej새로? 어? 위허 하아 으 하. 왜 어.. 에이 씨. 위허 멀지 마 우리! 멀지 마! 멀지 마 우리! 아우! 좀비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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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가 무섭한데 아 이게 이런 환경과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아 물론 진짜 나를 공격하고 물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뭔가 막 너무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어줘 열어줘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막 와 씨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아우 형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 이거 이거 꼽이 오래가겠는데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하지마 알아봐요 형 형 하지마 못 여니까 지금 아 됐어 됐어! 있다! 아 이거 없잖아 종민이 형 아니야 열어봐봐 누구 있는데? 종민이 형 없잖아 뭐야 저건 또! 종민아! 아 놀래라! 아 이 차단 침대야 지금! 차단 침대야 지금! 아 여기 있었어 계속?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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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왜 있지? 아 갑자기 이석형 씨 이석형 씨 이석형 씨? 아 여기 서지잖아 이석형 아 더워 더워 땀나는 거 봐 너무 더워 여기 그러니까 우린 열어줘야 열 수가 있는 거야 형 계속 여기 있었어? 네 네 명으로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병재야 네 네 형님 아 기분 나쁜 게 왜 그러면 에이스는 이해하겠는데 에이스하고 종민이를 이 방에 격리를 시켰을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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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우리 요거 하나 찾았어요 이게 또 큰 힌트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찾았어요 이분도 좀 시키는데 우리 야 이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 어 열 수 있다? 열지 마 열지 마 심한 소리가 있어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아 여기 다 좀비로 변한 병원이야 너무 무섭다 오 오 용도자 오 용도자 오 이래 키가 있어? 온다? 아니야 형 안 나 형 왜 그래? 이렇게 막 너무 소리를 이렇게 내면 무서우니까 이게 소리야 아니 너무 무서워 아이고 이거 지키는 게 204호가 있기는 있어 키가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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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낼 화를 낼지? 아니 그래도 이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나가요? 저거 204호가 아니 내 생각엔 204호가 답인 거 같은데 같은데 근데 너무 무서워 여는 데가 205호랑 204호밖에 없어서 닫혀있어 이게 200 우와 204호 위로 봐라 봐봐 병자가 204호를 열어?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형이 열어야 돼 형 그걸 왜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에이 말도 안 해 그럼 안 돼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잘 보려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모르면 엘버 나간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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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고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고의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나가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소리 나는 거 같은데 목소리 나는 거 같은데 잠깐 잠깐 소리 한번 들어보자 나옵니다 다행 이 좀비들 지금 204호를 집계됐어 돌 에잇 다 빠졌어 지금 형 여기 보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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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더 놀래요 아 더 무서워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집결해 됐다 아이 좀 우리 강호동도 있고 김동연도 있다 나는 모르게 나는 김동연 알지 김동연 알지 죄송한데 혹시나 있으면 저 진짜 제 팔꿈치 조심하세요 오케이 다 모르게 나가려는 거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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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있어요 나갑다 준비하고 있을게 발 발 브로 좀비는 머리 때리면 돼요 아이 안 때리고 제가 제압을 앞돼요 초크 누가 다행을 거 같아 설마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오! 예예 예예 형 같애요 야 와야지 너도 신동독 와 그래야겠어 투작인데 여놔 여놔요 기절합니다 기절 혹시 모르니까 좀 막아놓을까 근데 이게 닫힐 닫힐까봐 토큰 런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야외네 문 닫힐 문 닫힐 문 닫힐 문 닫힐 문 닫힐 이리 나가 설마 우리 위로 나가? 이게 이건가 그러면? 우리 방에서 와가지고 손이 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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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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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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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나가는 거야 그냥? 아니 여기 혹시 단서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여기 좀 뒤져보자 여기 열 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되겠다 여기 나가면 탈출 아니야? 탈출 끝난 거 아니야? 벌써? 제가 저번에 나갈게요 와 일단 나 어디서 좀 살겠다 여기 어디야? 여기 진짜 병원이었어 여기 진짜 병원이야 여기 진짜 훈점이야 어? 훈점이야 여기? 훈점 같아요 느낌이 진짜로? 진짜 예전에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진짜 병원이야 그치? 진짜로? 예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무 사람 뒤에 남게끔 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무섭게 만드실 것 같은데 남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고 모르겠어요 매니아가 있어 뭐 매니아 전문 마니아층이 있긴 한데 뭐? 마니아층이 좀 있겠죠 동현이 형 여기 한 번 먼저 우리 열렸어? 열려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내가 하지 뭐 내가 하지 뭐 어허 초크? 김동현 간다 초크 초크 김동현 간다 초크 초크 아 우리 아까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좀 미안한데 만났는데 많이 놀러 수가.. 왜 왜 왜 해왔어 왜 왜 아 뭐야, 왜 그래. 나 진심으로 호동이가 엄청 밀었어. 사전 좋아래, 포크가 죽어요, 이거. 야, 동현이 너 잘 갔어? 형, 들어오는데 동현이 잘 갔어요. 뭐라고요? 동현이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동현이 같이. 야, 너 그 문을 잡냐. 네? 앉아갔어, 앉아갔어. 야, 허동이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닫으려고. 아니, 아니, 앉아갔어. 이걸 오시는 순간 닫으려고. 정말 오해인 게 올 때 안 들어왔으니까 와, 와, 와 하고 닫으면 늦어. 좀비가 바로 따라오잖아요. 항상 다칠 듯 말 듯 밀어놓고 있다가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왔을 때 바로 다치려고 준비하는 거죠. 완전히 안 닫았어요. 그냥 여기서 쭈라쭈라 하면 그건 늦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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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냉장고에 있네. 야, 사바면 우리 없나? 컵나면?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에 있어. 물, 물, 물. 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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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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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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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제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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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아. 야야야. 못 깨어, 못 깨어.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우리 빠졌어.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묶여있다고. 우려 빠졌어요. 형, 그럴 땐 총 끌어 걸어요. 총 끌어. 묶여있다고, 묶여있다고. 아, 묶여있어, 묶여있어. 아, 진짜 형. 묶여, 묶여있어, 묶여있어. 종미 형 못 받으면 어떡해요. 형이 형의 말로 문다. 자, 잠깐만, 잠깐만. 내가 형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너 5명만 가는 거 어디 있니? 형 들어온 줄 알았어요. 형이 들어온 줄 알았어. 또 닫아, 또 닫아, 또 닫아.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형이 제일 먼저 나와서 문 닫았어요. 제가 안 닫았어요. 형이 형이 닫았어요. 형 걸 챙겨달라는 게 아니고. 저 5명 가서 문 닫는 게 어딘데. 형이 들어온 줄 알고 잠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뼈가 빡! 하지 마. 자, 지키겠습니다. 알겠어. 나는 오늘 진짜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하겠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아니, 내가 남자답게 할게. 조금만,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앉아. 알겠어. 알겠어. 어? 조금만.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앉아. 저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 나 못 해, 아니야. 너, 나.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vậy? 빨리, 이 onde? 빨리, 나, 이 onde? 어, 깜짝이야. 진짜, 와. 나 리얼 한 표정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야 씨! 너무 무서워! 나 이거 진짜 무서워! 나 이거 진짜 무서워! 잠겼어! 아니 호동이 형 갇혔어! 빨리 빨리! 야 무서워 죽겠어! 안 열려! 호동이 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진짜! 아 진짜! 길어졌어? 저것도 늘어날 수도 있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잠깐만! 초커 이거 UFC! 야 이분한테 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를 줘야! 아니 의사시네 의사셔! 원장님이신 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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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гуля 감독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안해. 감독님, 잡고 들어가자! 어? 그런다! 탈북, 가만히 가주시죠. 형, 제가 시선을 끌테니까 오세요. 오케이, 시선을 끈대, 시선을 끈대. 형, 시선을 끈대. 형, 빨리, 빨리, 빨리! 신빌려, 신빌려! 신빌려, 신빌려! 어? 뭐가 있다고요, 여기 형님? 뭐가 있어, 여기 형님? 형, 형, 형! 오! 오! 괜찮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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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조사! 아주 조심하세요! 다쳐! 다쳐! 몸 좀 생각하세요! 몸 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뭔지 동일아, 그럼 니가 일단 주인공이니까 저까지 해결해라! 그 주인이잖아, 동일아. 왜냐, 왜냐. 아니, 너는 좀비를 안 무서워한다며. 좀비는 안 무서운데. 근데, 무섭다는 정의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섭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다는 게 놀래는 게 무서운 건가요? 막 와 놀래는 게 무서운 거면은 맞아요 무서운 거 약간 놀래고 그냥 막 약간 소름끼치는 거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서운 건가? 무서운 건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몰라서 아니 하면 하는데 가볍고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형 열쇠 주인이 형이니까 그러면은 두 명만 더 뽑아주세요 한 명이서 이거 힘들어 혼장하는 게 나아요 조용히 해 네가 두고 있잖아 네가 오늘 주인공 돼봐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줄까요 옆에서? 아니면 우리가 응원을 해줄까요 형을? 아니 아니 혼자서는 안 돼요 부럽다 나는 내가 하고 싶다 에이스 김동현 잠깐만 저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 같아 자꾸 아니면 저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거 아니야 원장 씨 열쇠가? 아니 나는 저 안에 열쇠가 있는 거 같아 주머니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형이 간다고 형이 간다고 형이 간다고 형이 간다고 형이 간다고 형이 간다고 뭐야? 저거 열어보려고 쉬운 거 자기가 뭔 줄 알려고 원장 씨를 열어보려고 원장 씨를 열어보려고 아니야 원장 씨를 아니야 맞아 원장 씨를 아닌 거 같아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그래 가서 열어라 저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원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원장 씨를 키를 이분이 가지고 있어 여기 원장 씨를 없지 아니 한번 하는데 직장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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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핸드폰 어? 뭐야? 핸드폰 어디 났어? 여기 떨어졌어? 진짜로? 켜져요? 대박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이거 뭐 되나 보다 여기 동영상에 있을 수 있어 뭐 둘러... 좀 꺼진 거 같은데 잠깐만 아까 여기 뭐 줄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아까 어디선가 어 배터리 없나? 배터리 충전선 어디선가 어? 이거 여기 왜 있어? 만드로이드인데 이거 뭐야 이거는? 젠더 충전선이 어디인가 있어서 이게 뭐야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형 핸드폰 어디 있었어요? 저 밑에 숟가락 숟가락으로 아 쉽지? 응 주먹 찾으면 돼 주머니 저 왼쪽 주머니에 뭐가 있어 왼쪽 주머니에 뭐가 있어 잠깐만 야 근데 일단 이거 기한 거 찾았다 이거 왜냐면 이거 그거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 야 병재야 어떠세요? 우린 6명이고 좀비는 하나야 우리가 지어? 아유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안 가고 갈까 우리가 대항 한 척만 해 보자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급소부터 치면 일단 그래도 좀비여도 6대로 그냥 리얼로 그냥 그냥 팔려면 잡으면 돼요? 이거 방송으로 찍으려면 안 되잖아 물론 안 죽잖아 사실 살짝 놀랜 거 같은데? 살짝 놀랬 거 같은데? 눈치 봐 어떻게 해 봐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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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찾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김동욱이 형 이거 이거 한 방이면 죽어 바로 딴 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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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걸로 뭐야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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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비들 연구한거지 어 뭐야 저거 진걸로 봐 뭐야 어 이거 뭐예요 또? 아니 이상한거지 좀 어 잠깐만 들어가는 입구가 이거다 이문이 Об만히 이걸 열어야 돼 나는 난야연대기처럼 저걸 열면 나갈 수 있어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저위채였거든? 진짜로? 어? 옷이 있어! 옷? 옷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문이 있다! 문이 있다! 문이 있다? 문이 있다? 진짜? 와... 멋있어 문이. 근데 이제 거기를 열면 좀비들이 있는 데예요. 아 진짜? 지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서로 갖고 있는 걸 한 번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그리고 누구 하나씩 한 거 얘기하기, 자기가 한 거. 형 이제 일단 저는 이 암호랑 마지막 암호 다섯 개. 마지막 다섯 개 버튼 암호. 이거 적혀있는 종이랑 그리고 아까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핸드폰이랑 형! 근데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이게 사진 찍어놓은 걸 어떻게 쓰지? 봐봐요. 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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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종. 이은지에, 이은지에. 충전해야겠다고. 충전해야 돼, 충전.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거. 이거 가방 있고. 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아까 원장님 자물쇠. 이거 장봉을 던진 거라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원장님을 우리가 이렇게 해독. 그려줄 수도 있으니까. 해독제를 주고 이걸 풀어줘야 될 수 있어. 그래, 그래. 마지막에 해독제를 줘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이병헌 원장님. 원장님이랑. 멋있다. 이 병원 이름이 이병헌이야. 이게 이병헌 병원이야. 병원의 이병헌 원장님. 이병헌 병원의 이병헌 원장님인 거야? 당원 자체 이름이 이병헌이에요? 아니. 이 병원이 이병헌 원장님의 이병헌은 이병헌 병원이고. 이병헌 병원의 원장님은 이병헌 원장님이고. 이 병원의 이름은 이병헌 병원이고. 이병헌 병원의 원장님은 이병헌 원장님이에요. 당장 공장 공장. 나는 좀 불안한 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어두워요 일단. 그리고 불을 켜면. 아까 형 말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형 그거 누르면 열리지. 왜요? 그냥 열리는 거야? 그냥 열리는 거야? 안 돼 형. 열지 마. 손을 내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열지 마. 열지 마. 이거 열기 전에. 작전 다 세워. 우리 작전 다 세워 가야지. 우리 다시 저기 가서 한 번 다시 보면 안 돼요? CCTV 한 번. CCTV 한 번 보자. 컴백 컴백 컴백. 우리가 CCTV 보면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도도 아니까. 여길 다시 한 번 가보자고 형님. 여길 가서 우리가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동할지. 와 신기하다 이거. 오우. 흔들었습니다. 오우 굉장히 길어. 아니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어디로 나오는 거야? 처음 딱 들어가면. 우리 지도 아까 어디 있지? 지도 핸드폰에 있어요. 지도 여기다 좀 크게 그려서 우리가 좀. 한 번 상의를 해보면. 형 이걸 다 기억해요? 여기가 연구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있어. 일로 들어가면 이쪽에 감옥 하나 이쪽에 감옥 하나. 여기 중간이 연구실이었어요. 그럼 이 연구실에 그 넷 다섯 개의 이 버튼이 있다는 식으로 아까 그림이 있었고. 1번이 조명이고 2번이 3번이 감옥 이거. 5번이 수명가스. 4번이 수명가스. 4번이 수명가스. 아니 5번이 수명가스. 5번이 수명가스. 5번이 수명가스. 4번은 뭐야? 4번이. 지금 눈 뒤에서 소리가 엄청나요. 어디 오면. 좀비가 이렇게 많은데. 좀비가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서. 혼자서 한번 탐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찰. 정찰. 2명. 주장 2명은 가지지 않을까요? 진정하면 어떻게 가야지. 제가 주장으로서 그러면. 그러면 2명을 지정할게요 지금. 지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해. 주장. 누가 가야지 주장인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거 어때요 주장. 2명 같은 한 명이 가는 건 어때요? 어 나도 그걸 찾아서요.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게 바쁜 사람이 갔다 오는 건 없죠? 어 누구지? 비즈펄슨이라는 얘기인데. 뭐가. 베리 비즈펄슨이. 베리 비즈. 베리 비즈. 베리 비즈. 좀 이루가 몰라. 베리 비즈펄슨. 아. 모르는 거 계속 나은 척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지원이 하겠다. 오케이 먼저. 나도 주인공 한번 하자. 오케이. 내가 하겠다 하나 둘. 셋. 들었지? 아. 형! 호텔! 호텔 들어갔어! 호텔 들어갔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진짜로 멋있었어! 진짜로 멋있었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왜 장난친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아 안 멈춰! 멈출까지도 안 멈춘다. 사람은 지난보다 강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 거라고.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콜만 집어면 돼. 손을 드는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콜을 내린 거야, 손을 올린 거야. 봐봐, 봐봐. 콜을 내렸어? 손을 들었어. 내가 배워볼게요. 광자랑 잠깐 보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날짜가 언제였지? 안 들리게 해. 못 들어간다니까요. 형 가리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가지. 자, 보기만 하자, 같이. 보기만? 어, 같이 보기만 하자. 자, 잠깐만. 내가 형이 보려, 아니면 형이 열고 내가 볼까요? 내가 열게. 형이 열고? 오케이, 오케이. 형이 한다고? 형이 열고 내가 보고? 어떻게 해? 형이 열 거야, 내가 열 거야. 형이 열고? 형이 열고 내가 보고? 아니, 내가 열고 형이. 내가 열게. 아니, 진짜, 진짜. 방 한 번만 봐줘. 오케이, 오케이. 반만, 반만. 살짝. 멀리서 보자, 멀리서 보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줘야 돼요. 어디로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지금 문을 열었어. 들어가면 돼. 형, 여기서 봐줄게요. 오케이, 손 잡고 가요. 손 잡고 한번. 한 발, 한 발,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형. 야, 심장하다. 심장 터질 것 같아. 심장 터질 것 같아, 진짜. 경지야, 진짜. 경지야, 진짜. 나 형이 심장 터질 것 같아. 에이, 밀고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못 들어가. 와. 아니, 못 들어가. 와. 깜깜해. 너무 깜깜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 형. 여기, 형. 여기, 형. 여기 못 들어가.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형, 못 들어가는 거야? 종민아, 봐봐. 네가 혼자가 아닌 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 위험하면 달려가지. 네가 위험하면. 다만 있겠네. 이게 쉽지가 않아. 발이 안 떨어져. 심장이 머지럭 같지? 다 먹는다니까. 그건 확실해, 형. 진짜, 진짜. 장담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형. 그리고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산재가 들어가 있어. 그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 형이. 형이, 형이 아무리 이렇게 못 가겠다, 형이. 형이 진짜 너무 무서워, 형이. 틀었잖아. 그럼 갈방 지시면 갈 거예요? 어, 갈방 지시면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숫자 작은 사람이 가는 거야. 아, 소수 갈로? 무기 많고, 찌가 작고 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둘이 가위바위보. 왜 저만 빼고 왜 짰어요? 저것도 짜요, 형이. 안 짰어. 안 짰어? 그럼 가위바위보 지시면 갈 거예요? 어, 가위바위보 지시면 갈게요. 가위바위보라도 해야지, 형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바람 잡아놨는데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바람 잡았는데? 아니, 가위바위보 한 번 하시는데. 두 사람 가는 거 어때, 두 사람? 그럼 둘이 그냥? 어, 둘이가 중이야. 둘이는 괜찮아요? 두 사람 한 번만 해주셔. 오케이, 둘이 갔다 오세요, 둘이. 오케이, 오케이. 둘이면 되잖아. 혼자보다는. 아, 나 심지어 다리가, 다리가 후들거리 진짜. 아, 맞아. 맞아. 난 너 한 번 해, 나 진짜. 어? 덤비면 좀비니까 좀비는, 어? 네가 때려야 돼. 야, 야, 장난 아니야. 봐봐, 여기 잠깐만 봐봐. 잠깐만 봐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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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동현아. 내가 볼 때는 UF 시리즈 끝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는 이제 이쪽 길로 그냥 복귀 좀 나서라. 와, 이렇게 도망가오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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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나서봐.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잠깐 타임. 자, 일로 봐. 아니, 우리 구호는 대칼 추도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잠깐 일로 와봐. 아니, 아니, 말아. 일로 와봐. 형, 다 됐어요? 아, 가자. 가자, 가자. 웃으면서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와, 심장 터질 것 같아. 와, 진짜 무서워. 와, 좋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지? 야, 우리 도망칠 거. 도망칠 거 생각해야 돼. 도망칠 거 확실해 봐. 진짜 무섭다, 우리. 다리가 다려. 야, 야. 아, 무겁다. 불 켜지 마. 여간이 벽이야. 와, 진짜. 야, 동현아 가자.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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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뭐야. 너 인정 중 중이야. 네가 앞으로 나. 지금 누가 더 못해요? 응? 형님, 형님. 네가 뒤가 앞으로. 진짜. 와, 상관. 와, 신빙들이 걸려.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어? 어? 오오. 벌, 벌 리가. 으어? 으어! 우어어억! 으어어억! 으어억! 야이 씨. 이씨. 와, 씨. 에이. 야. 왜, 왜, 왜. 야. 아, 와, 예. 야, 야. 나, 내가, 내가. 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뒤로 넘어서 뒤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사방이 바닥이 진짜 어디서 그런 점프력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게 뒤로 점프가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낙곱을 쳤나 봐요. 팔꿈치에 흙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격투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걸 싸워서 나가기 위해서 격투기를 했지만 이런 게 무섭다면 아직 그런 쪽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트레이닝을 해야죠. 야, 상대가 좀비가 상대 선수다. 그럼 벌물 뚫려져 나올 거 같아. 좀비 예상했어요. 운동선수는 모든 걸 예상하고 주먹을 예상하고 발을 예상하잖아요. 바닥에 발. 야, 야, 야. 바닥에 뭐가 있다고? 이거 한번 가서 들어가 보세요. 바닥에 뭐가 있다고? 아니, 들어갈 수 있다면 바닥에 뭐가 있는데? 진짜 에이스가 아니라 1등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알려줘야지 형.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거잖아. 갑자기 똑똑해지게 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져서? 아니, 뭐가 있는데? 가볼까? 아니, 그냥 알려주세요. 나 뒤로, 뒤로 날라갔어. 야, 야, 거의 뒤로 넘어져. 뒤로 날라간다니까? 형, 왜 이러냐? 박수 형! 아니, 형. 저 뒤로 날라갔어. 아니, 저 뒤로 날라갔어. 가위바위보를 했잖아. 형, 그게 아니고 도마뱀을 데려와야겠다. 도마뱀을? 왜? 왜? 도마뱀을 필요해요. 도마뱀 그래서 필요한 거였어, 진짜. 도마뱀을 가져와야 돼. 도마뱀. 벌레가 있다.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 100% 죽어요. 진짜 도마뱀이 계속 있는 거였어. 핏두라미? 핏두라미. 거기 적혀있었잖아, 핏두라미. 봐봐. 형. 수천 마리가 있어요. 바닥에. 놀랬지? 놀랬지? 어? 완전히 숨 못 쉬는 줄 알았지? 숨 쉬고 있잖아. 핏두라미. 핏두라미. 너 심장 멈추는 줄 알았지? 놀랬어. 뛰고 있잖아. 핏두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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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야, 웃지 마. 야, 웃지 마. 경험했잖아. 한 명만. 자, 한 번만. 한 명이 더 가? 아, 진짜 형. 우정환 선배님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진짜. 앞에까지만. 앞에까지만 가주세요. 모래판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모래판까지 이게 핏두라미 판을 어떻게 판지. 형, 제가 그러면은. 그냥. 한 번 이거 비쳐라도 볼게요. 뭐가 있는지. 오케이, 오케이. 아, 멋있다. 나 진짜 못해. 근데 여기에는 그 장면이 나와. 너 들어가는 장면을 못 봤어, 우리는. 우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제가 봤을 땐 내일 물집 100% 입술에 생길 거 할 정도로. 모든 혼과 진을 다 뺀 하루가 아니었나.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한동안 잠 잘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잡아라, 잡아라. 가, 가, 가. 좀 더 가, 가, 가. 갔다 오라. 어, 어? 병진 나왔다. 병진 나왔다. 야, 동일아. 우리가 도와주러 좀 들어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들어가야? 벽으로 많이 가 있어서. 후레식이. yeah, 좀 더 가보다. 후레식만 된다니까, 후레식만 된다니까. 우와. 후레식만 된다니까. 아니, 문 닫지 마요. 형님. 정말 많이 닦아. 형님. 좀 더 멋있어.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이거 딱 한 끼다. 어휴, 내 머리에는 떨어질 거 무서워 죽겠어. 얘네 봐, 얘네. 얘네 그거 곱둥이 아니야, 곱둥이? 몰라. 너무 많아. 야, 벽벽, 벽이. 이거 한, 내가 볼 때 몇 천만이 될 거야? 몇만 마리 될 거야? 이거 우리 애 덤비지 않게. 이거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어떡하지? 들어가지 말까, 우리? 형, 의견을 따를게. 왜? 이거 지금 돌, 돌 일이 없잖아, 어차피.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 도와주자, 이거. 아, 저 죽는 거야. 와, 알겠다, 동지야. 동지야, 김윤성아지야. 네. 이 차에 있음. 동지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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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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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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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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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냐하면 장기의 땅. 아, 이거 진짜 진짜. 우리가 조용히 하면 돼, 조용히 하면 돼. 머리 떨어졌지, 우대를 보고 있을 거야, 그렇지? 오, 야, 야. 둘이 안고 있어,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오, 씨름하는 거 같은데, 진짜? 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야, 천하. 천하 장사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분이 되게 약간 사랑을. 어? 어? 지금 불 켰어, 안 돼. 불 켰어? 불 켰어, 어디? 불 켰어. 지금 불 켰어. 불 켰어, 어디. 불 켰어, 지금 불 켰. 지금 여기가 까만 거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와달라는 거네, 도와달라는 거네 도와주러 가자, 가자, 가자 저 여기서 이거 도와줄 수가 없잖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래? 간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반대편으로 얘기라도 한 번 해보자 야 이거 도와줘야 돼, 이거 팀이잖아 나 이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가서 도와줬어, 도와줬어 도와줬어 어, 싫어 가볼까? 나 가볼 게 있습니다 어? 가볼까? 저 사탕이 오세요 도와줘, 안 가? 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나, 나온 거 아니지? 못 나오, 못 나오니까 못 나오니까 이거 켜도 되지 않아요? 못 나오, 못 나오니까 뭐 탄서가 뭐 있다가 25년 전 어디 가서 왜 가지? 여기 가정ских 아sk... 야... 천장에 없어, 천장에? 으어... 아, 진짜 시럽 저, 이리 belief 어디? 누가 탈 secure 어디갔어 어디갔어? 두 중, 두 중. 야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종민이 형, 종민이 형. 형, 괜찮아요? 종민이 형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빨리 볼때부터 빨리버렸다!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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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또, 또, 또! 볼까라, 볼까라, 볼까라! 안 보이는데 뭘 찾는 거야? 내 인생이 처음이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빨리 눌러서 그냥 죽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너무 무서워서! 어, 이거 뭐지? 일단 하나 눌러볼까,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열리면 형, 끝이잖아! 밟지, 만약에 지금 감옥 열리면 우리 게임 오버야! 그냥 다 우리 준비되고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죽는 거죠! 지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본이 조명이잖아, 밝아지잖아! 네! 하나는? 그러면 25%야! 20%! 20%입니다, 이게! 20%야! 네! 봐바! 20%야! 그다음에 감옥이 2개야, 좀비가! 그러면 2개이니까 40%야! 그리고 깨스가 노는 방식이 20%야! 그리고 자금실이 20%야! 결과적으로 지금 6대 4로 긍정적인 게 앞선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금실로 다 가있어! 5명은! 네! 그리고 한 명이 5분의 1에 도전을 하는 거야! 5분의 3입니다! 안전한 게 5분의 3! 위험한 게 5분의 2! 그렇지! 누르고 만약에 좀비가 나오잖아! 네! 그리고 찹쌍이 하나 더 눌러보는 거지! 네! 또 또! 아니지! 그러면 자금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한 명은 어떻게? 한 명은 희생당해야 되잖아! 한 명은 희생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은 어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좀비가 나올 때 하나 더 눌러서 자금실이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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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못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형님! 형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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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무조건 눌러봐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눌러야 돼! 작업실이거나 수면 가스가! 오! 맞다! 네! 좀비 A, B는 동현이 형은 내가 맞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맞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맞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맞을게! 동현이 형은 하기 싫은 눈치인데!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감옥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옥이 되면! 그러면 감옥이 열리면 바로 저희는 다음 걸 눌러야 돼! 다음 걸 바로 눌러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뭐가 열리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밀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방송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명복을 빌려야죠! 네!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명에서! 한 명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네 명에서 대체하고 있다가 하나 누르면! 반응하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서! 탕탕! 탕! 탕! 누르면!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최근에 본 글인데! 아무튼 아무리 공포가 심하다 하더라도! 공포는 용기가 이겨! 응! 맞아요! 준비된다 대우들! 예! 시작! 저는 뭐 형! 안 되더라도! 해버리게 만들어놨어! 이게 그리고 형의 아이디어여가지고! 만약에 진짜 맑으면! 진짜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습니다! 형이 히어로인거죠! 이건 지금 거 형 다 형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예요! 헐크가 되는거죠 헐크! 이거 다 형 생각이에요! 헐크! 헐크! 가자 가자 동현아! 네네! 어?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세 번 시작! 제가 이쪽으로! 어 야 스승님 알겠어요! 아 진짜! 아우 알겠어요! 아우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동현아! 니가 빠르게 니가 저쪽으로 맞을래? 아니 제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저 눈물잖아! 누른다! 어 누르면 안 되죠! 누른다!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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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아니 아니 아니!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나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그냥 빨리 누르고 싶어! 내가 내가 첫 번째 1번을 누릴게! 아니 아니 한 명은 여기서 문을 열어야 돼 여기서! 알겠습니다 열어놓고 있을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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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오! 손가락 나왔어! 해라! 오!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손가락 나왔어! 빨리 빨리! 오! 빨리 해라! 1번! 1번! 누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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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pega! 자 첫 번째거! 첫 번째 거! 폐타치 화이팅! 하나, 둘, 셋!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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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눌렀어! 눌렀어! 승벨이야! 이제 하나 빼고! 하나 뺐어! 하나 뺐어! 둘 번째 거! 둘러! 둘러! 하나, 둘, 셋! 눌렀어요! 어! 열렸어! 어! 열렸어! 빨리 빨리! 빨리하라. 빨리하라, 재현이 물 눌렀어요.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다 누려, 다 누려.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이제까지 53, 3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안 돼. 진짜, 나, 나. 아, 미안해요. 마지막 한 번 안 들었어. 오, 저렴했어, 저렴했어, 맞아, 맞아. 저기, 저기, 저기. 들었어, 들었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무서웠어. 와, 진짜. 진짜 오래 버텼어, 진짜. 와, 진짜. 진짜 오래 버텼어, 진짜. 와, 허덩이 형. 허덩이 형. 오래 버텼어. 이게 어떻게 제대로? 형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전을 밀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와, 가자. 와, 형 쟤는 하고 나왔어. 아니, 아니, 아니. 와, 이거 왜 내는데, 진짜. 아니, 형이, 이번 거는 형이 다 작전을 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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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형, 지금부터, 지금부터 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불어, 불어? 형, 지금 있어, 계셔. 계셔? 어. 일단 공격상 있는지 보자. 오케이. 소리 잡아. 똑똑똑해. 형, 불러. 가? 형, 너무 믹서를 많이 해서 그래. 진짜로? 네, 믹서를 좀 잘 불어, 잘. 잘 불어야 돼? 천천히 불어, 살살. 바람이 서얼, 서얼. 사얼. 사얼 이렇게 달려, 이렇게 원장님 달려드리듯이. 키워 있어. 역시. 살짝 이러고. 지금? 지금은 안 돼. 저도 몰래하고. 그러면 어떡해, 원장님 풀리면 어떡해? 긴장하고 불어야 돼. 긴장하고 불어야 돼. 긴장하고 불어야 돼. 이거 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음악이 이게 아닌가? 와그라노. 공격성이 올라가는 노래잖아. 로키 노래를 불렀더니 공격성이 너무 올라가네. 아니, 로키 아까 뭐 할 수 있었는데? 다음 악보를 연주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악보가 뭔지. 다음 악보가 뭐야? 좀 정확히 볼 거야. 다음 악보? 다음 악보 안 써 있어? 악보랑 종이를 누군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디 있는데? 들어가서? 어. 어디 들어가서? 거기 다시 들어가서. 어? 정확하게 뭐 갔어야지. 이거보다 교본이라. 아니, 그거 교본 가져와서 작은 거를 뭐 갔어야지. 난 당연히 그냥 1만 부르면 될 줄 알았어. 내 잘못이에요? 아니, 그걸 교본 가져왔어야지. 왜? 형은 왜 안 가져왔어? 아니, 나는 뭔지 몰랐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난 당연히 챙겨라 했지. 아, 어떡하지? 근데 사실 바늘과 실이 돼서 교본을 가져왔었어야지. 당연한 거지. 앞에서 막혔으면 운전을 제외했어야지.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난 가져왔어. 가위바위보 해서 혼자 갔다 오게. 혼자 갔다 와? 둘이 갔다 오게. 한 번 갔다 오시죠. 이 정도 보기면 갔다 와야 돼. 한 명 그냥 갔다 와야 돼, 이거랑. 형, 제가 갔다 올까요? 진짜로? 네, 제가 갔다 올게. 아, 영웅은 필요 없어. 형은 아까 영웅은 자기를 먹어야지. 형이야, 고맙다. 나는 근데 동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좀비가 안 무섭다고 자꾸 우기는지 이해가 안 돼. 좀비는 안 무서워. 놀라는 게 무서워. 왁! 좀비는 안 무서워. 뒤뚜라미는 무섭죠 형? 아니, 뒤뚜라미는 무섭다기보다 그냥. 무서워, 무서워. 하하하